왜, 비시리? 어? 아니, 헤어졌다면서 왜 또 왔어요? 동생, 동생, 동생 내가 다 간지 쓴 거 안 배웠던 거 같아 아, 풍부장님 아, 풍부장님 왔어요? 아, 풍부장님... 뭐야? 지수랑 다시 살리는 거야? 예? 너, 너, 노래라도 들으면서 갈까요? 우리 어, 선곡은 제가 할게요 풍부장님, 블루투스 연결해도 돼요? 그럼요 응, 응? 응? 윤서님이 휴대폰? 팀장님, 2차 타본 적 있으세요? 아, 그게... 아 그, 제 친구 중에 김윤서라고 있습니다, 김윤서 아... 응 네, 여보세요, 한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몇 시쯤 도착하세요?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도착 전에 연락드릴게요 왜 늘 그러세요, 예? 다 마세요 자, 자, 드시죠 베드림님, 주임님 자기야, 얼른 먹어요 자기야? 아니, 팀장님이... 부부장님이 자기예요? 아유, 그럴리가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제가 보부장님 자기 일수가 있겠어요? 아우, 베드림이... 근데 방금 자기야 라고 하셨잖아요 아닌데요? 저기요라고 했는데? 네, 저도 저기요라고 들었는데 네, 저도 들었어요 네, 그쵸? 저기요라고 그렇게 하시더라 어떻게 하지? 블루투스에 이어서 이번엔 진짜 위험했어 나 다 버리고 나왔어 버리다니 나 이제 가진 거 너밖에 없다고 뭐, 비시리? 어? 아니, 헤어졌다면서 왜 또 왔어요? 동생, 동생 이거 답한 게 있어? 아니, 나 때는 이런 거 안 배웠던 거... 본부장님 아, 본부장님 왔어요? 아, 본부장님... 야, 본부장님? 아, 그럼 비시리가... 그 제발 사무사요! 아니, 그래요 기다렸습니다 화장분들도 오전부터 할게요 헉 뭐야? 비시리랑 다시 살리는 거야? 예? 다시 살리다며? 두 분 살렸었어요? 어? 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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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